안녕하세요 한빛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구미시의 문화재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선산 삼강정녀입니다. 구미시 고아읍 봉안리에서 나온 충신, 효자, 열녀를 기리려고 정조 19년에 세운 정녀각이랍니다. 선산에서 구미로 들어오는 봉안리 찻길 옆에 있습니다. 충신과 효자 그리고 열녀를 기리는 만큼 앞면에 3칸으로 정녀각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에는 효자 배숙기를 기리는데 빛돌 대신에 위쪽에 정녀 편액을 걸어놓았습니다. 효자 홍문 저작 배숙기 지려 라고 쓴 편액입니다. 배숙기라는 분은 홍문관 저작이라는 벼설을 지냈는데 부모님을 매우 정성껏 봉양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한 아주 효성스러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을 기리는 편액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에 빛돌도 있었다고 하고요. 후손들이 옮겨갔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 칸에는 충신길제를 기리는 빛돌인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려 3은 가운데 한 분이신 야은길제선생을 말하는 거랍니다. 빛돌에는 고려충신길제지려 라고 쓰여있네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글자가 희미해서 잘 안보입니다. 야은길제선생은 고려충신으로 조선이 들어설 때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불사이군의 충절로 이름난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는 열려 약가를 기리는 빛돌이랍니다. 거친 자연석에다가 갓도 없는 비석인데 열려 조을생처 약가정표라고 써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적과 싸우다가 잡혀간 조을생의 아내인 약가는 남편을 기다리며 8년간 하루같이 수절을 했다고 합니다. 외적에게 잡혀갔으니 모두가 죽었다고 재가를 하라고 했지만 그의 말에는 끄떡도 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리면서 고기도 먹지 않고 옷도 벗지 않고 그렇게 수절을 하고 살았답니다. 끝내 8년 뒤에 남편이 살아서 돌아와서 만났다고 하네요. 유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충, 효, 열 이 세가지를 삼강이라고 하고 이걸 잘 지킨 사람들을 기리려고 마을에 세운 정표인 정녀각이지요. 그래서 삼강정녀라고 합니다. 구미시 봉안리 한 마을에서 이렇게 충신과 효자 그리고 열려가 나왔으니 마을로 봐서는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겠지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 세 사람을 기리려고 당시 선산부사였던 이채가 삼강정녀를 세웠다고 합니다. 삼강정녀가 찻길 바로 옆에 있어서 잘 보일 듯하지만 생각만큼 그렇지 않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이들도 많고요. 어쩌면 오늘날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충, 효, 열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멀어져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한테 관심이 멀어지는 게 저 혼자만 하는 걱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우리 구미시의 문화재 충신과 효자 열려를 기리는 선산삼강정녀를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빛문화재예행TV의 한빛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